이거 딱 이기고 딱 현실 게임 가면 완벽한데 둘 다 전쟁 나가는 표정이라고요? 카이리 형이랑처럼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도란님 두 개 오케이 그래야지 밀집게임 저게 뭐람?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잘 흘렸다 죽여놓던가 그렇지 형들 그냥 죽여놔 나 이런 골 못봐 다 높은거 아니야 이거? 다 높은 아니야? 뭐라? 저기들? 무빙? 나이스 나이스 이 정도면 됐어 티아나이도 나갔고 미드라인 좋고 안 좋네 무빙 치지 말골 직선 무빙 했으면 살았을 것 같기도 하고 방패라서 킬각이 안 아 근데 기발피 왜 이렇게 많이 차 저기 왜 식차는거야 왜 이렇게 많이 차 메롱 잠깐만 이거 핑이 왜이래 이거 왜이래 저만 그런거 아니지 저도 그래요 저 방금 스케이트 탔잖아 방금 뭐야? 방금 왜 콤보를 넣었는데 콤보가 막 버벅거려 티아면서 그래서 티아면 눌렀으면 잡은건데 라이어 씨 상대를 도왔다 나 이런식이면 이 게임 못 즐겨 이러면 확 그냥 아 근데 라이어 크리에이터니까 말은 아껴해야지 아하하하하 어허허 시손님 발언 조심해 아하핰 아 근데 이게 할말 못할말 너무 다 많이 해버렸어 라이어 타한테 아 그래요 저희 어제 라이어 고소한다 그랬잖아요 아하하 맞네요 오 깜찍냐 어 뭐야 탑 아니야 탑 아니야 아니 Disability 이제 안 찍혀 어 저 탑 뛰어보고 있긴 한데 이런 밑에 가면 안되는데 밑에 해도 다 있는데 형들 다일 넋만 하거든요 오케이 이거 어차피 밑에 망한거 같으니까 위에서라도 해보죠 불켜라 나이스 어 쟤 왜 디테일 각이긴 한데? 저 띄울 수 있어요 한번 때볼까요? 살려 위에 녹턴 있긴 한데 무시하고 그냥 큰게 치 죽여놓죠 그냥 건방진데 이런 건방진거 보고 안좋아해서 왜 죽어 왜 죽어 뭐해 저게 죽었냐 아 그 정도 그 종이요도 끄리신거 아니에요 어 아녀요 잡았다 어 wastewater 나 그냥 탑을 하려고 낀건데 왜 맞았어 뭐지? 너무 얼떨결에 의문사이네 어.. 끊어 어구구 어구구 저도 절집의 용도를 몰랐어요 몇 년 탈론하면서 최근에 알아버려서 사이리오 야.. 어이 씨 암면마! 앨리스 형 이거 건방지지 않아? 나 이런거 못 참아 아 참을 수 없지 참을 수 없지 둘 다 죽여놔야 이 죽여놀게야 저 이런거 못 참는 상결이라 그러다 코로나 걸린다고 한 번 참을까? 앨리스 형 아 못 참지 야 이거 절대 못 참아 야 미드에서 쓰네 저거 생존구 일로와 일로와 우리 세나는 울리면 죽어요 정복자랑 영감이랑 같이 들면 시너지 있겠다 야 너 궁쓰면 W 못쓰는데? 아니 재밌었잖아요 웃어요 왜왜? 무슨 소리 했어요? 아니 저 아무 말도 안했는데 이 악물고 재미없는 어 어 이건 재미없다 어? 재미없어요 진짜 재미없어 줄라 그래 나 나 재미없어 줄라 그래 아니죠? 어 뭐야 어 세나 궁 땜에 깜창롤랬네 할게 재미없어 나 일로 빠지면 되거든 하하하하하 티아벳 한 번 안써줬다? 빠졌다? 에이 나한테 투자하는거 다 투자야 나한테 투자하면 안된다니까 나이스 이런 딜 오랜만에 나옵니다 떼어드릴게요 할린언중 피마나가 좀 없긴한데 아이 몰라 아몰라 누가 이지구 멈추래 텀킨츠 혓바닥 개삭인데 어 뭐야 노플이에요 세나 아몰라 텀킨츠도 노플이에요 알겠습니다 자꼬리나 모으세요 오 뭐야 아니 택시타고 도망가려고 그랬네 나아닌나? 아 끝났다 나이스 아 놀래라 난줄 알고 헐렴이 딱 도망갔네 아우 이게 롤이지 하나씩 확인하시는거 봐 근데 빠게임할게요 딱 이기고 딱 현실게임 가면 완벽한데 이 악물고 이겨야겠다 저도 이번판에는 제 점수와 상관없이 이길 이유가 생겼어요 둘다 전쟁나가는 표정이라고요 카이리 형이랑처럼 협곡은 전쟁이에요 님들 게임은 장난이 아닙니다 총 한 자로 들고 지금 싸우고 있는거에요 게임 한번도 장난으로 아씨 아 님들 게임을 감정을 담아야 돼요 게임은 장난으로 하는게 아니에요 인생이야 인생 아 이거 잭스 멘탈 깨주고 싶은데 잭스 한 번만 잡으면 멘탈 나갈텐데 이거 무조건 다이브라인인데 이거는 지금 아래상황 이래가지고 벌써 약간 지휘지 마려올텐데 저 친구 지금 이 악물고 참고있는거 같은데 열심히 노프해 아 이거 2대3도 왜이렇게 불안하지 이건 인정이지 나이스 난 뒤에 룰루 잡아 난 룰루 노프리구 나이스 우리 팀 왜이렇게 잘 싸워 바론 안되나? 될거 같아요 바론 빨라가지고 어우 딜 야무지다 이거 덮어보자 덮어보자 나이스 끝난거 같아 탈진때문에 루시안 못잡을거였네 탈진때문에 루시안 못잡을거였네 탈진때문에 루시안 못잡을거였네 와아 이거지 아 숨도 안심고 빡겨면 아 아 나이스 나카이 참겨요 음 저 한 2주정도 이따 갈거 같아요 이제 맞 이제 진짜 이사할거에요 이번에 갈때는 10연생 하는 사람 맞다고요 클립 가져오면은 인정해드립니다 클립 가져오셔도 인정 못해드려요 정리시 아